뉴저지주의 한 학교에서 한인 학생에게 수차례 나는 한인을 싫어한다고 인종차별 발언을 한 교사가 교실에서 퇴출됐습니다. 제휴사 KBTV의 김이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워드러너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스쿨 학군 교육감은 13일 뉴저지 한인단체, 전체 학부모 등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사건을 일으킨 교사를 버겐 아카데미 고교 교직에서 배제시키고 학군 내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이날부터 수업에서 빠졌으며 수업시간표에도 다른 교사의 이름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겐 아카데미 고교 교사의 인종차별 발언이 최초로 공론화된 지 한 달여 만에 학군 측이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입니다. 학군 측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우리 학군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할 것이라며 학군 내 연구직 등 아이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보직으로 재배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학군 측은 한인사회가 요구한 교사 해임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했지만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서한에서 러너 교육감은 학군과 교육위원회를 대표해 교사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또 이번 학년도 안에 학군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TV 김인사기입니다.